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. 저의 스테이 앱톰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최근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참여했던 롤리나잇 들려드릴게요.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율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걸 롤리나잇 롤리나잇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롤리나잇 소 롤리나잇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롤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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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아멘